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설교의 사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 앞에 절대 원칙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타임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1위를 한 원칙의 저자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자선사업가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하며 금융인으로서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그 부분이 이 원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페이스북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으로 창립을 한 마크 주커버거라든지 그리고 워렌 머핏 그리고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의 모든 어떠한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삶을 동경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부자가 아니라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는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은행가로 그리고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에 빈곤 퇴치 운동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가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잘 아시나요? 이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빈곤이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누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빈곤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빈곤층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담보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삶의 어떤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 마이크로크레딕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크레딕이라는 운동이 이 방글라데시안에 아주 큰 유행이 되고 또 모범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달리오는 이 유누스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기업가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것에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유누스 또한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인 그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그러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삶을 행복을 주고자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기업가 부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그 원칙이 바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회사를 또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할 때에 많은 직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좀 더 배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많은 직원들로부터 직원으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여러 가지 수익들을 통해서 또 사회로 한원을 하고 또 기부활동을 통해서 이 기업은 늘 이런 기부를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키워드가 늘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는 사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누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배려가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이러한 상품은 아주 고금리의 강제 상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빚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금리의 강제 상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심지어 많은 그런 대출을 받은 것들에 대한 부채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비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옆 나라 인도에서도 이러한 크레딧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누스가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를 좀 더 개혁을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고 했지만 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구조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케임브리지에 한국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을 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기업가나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생활적인 부분들 기쁨을 만드는 것 사이에 언제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 목표를 향해 선택한다라는 그 원칙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줘도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더라도 동시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 늘 이성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일들을 벌이는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 그리고 한 부류는 이제 아픈 수종병에 든 이제 병자였죠. 그리고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날은 또 하필 또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안식일의 치유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안식일 치유사건이 총 7번 나오는데 누가 복음에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안식일 치유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다 보니까 그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미움을 받고 식일을 받고 질투를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냐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고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주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안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이제 안식으로 매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안식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는 늘 안식하고 싶고 늘 심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식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있을 여름휴가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안식일 날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많이 충돌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누구의 초대를 받았고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 아멘 안식일은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충돌한 날이거든요. 그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세인들, 유대인들, 율법교사가 있는 그 소굴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셔서 뭘 하시죠? 떡을 잡수시고 있으십니다.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따르면 식사 때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식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식사 자리를 치열하게 정말 전투적으로 준비를 했냐면 안식일 날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안식일 하루 전날에 모든 이 식사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누가가 이 바리세인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가 어떤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았을 때에 대부분 지도자라고 한다면 해당장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이 바리세인 지도자 집에 그냥 들어가셔서 막무가내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자신있게 당돌하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초대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라는 겁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원칙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인들, 세리들, 그리고 매국노예의 친구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먹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미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본문은 엿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엿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함정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떠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예수님에게 한번 함정을 놓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불편하실 겁니다. 함정을 놓고 있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잘잘못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함정이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식사 시간에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함정을 놓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를 엿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이러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게 되니까 늘 이 식사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가서 늘 분위기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식사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교사와 바위생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보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보금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보금 11장 53절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아멘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책을 잡겠다라는 이런 행동을 했던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좀 표현은 다르지만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들의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초대에 응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불렀던 별명처럼 늘 식사의 자리는 가셨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천국 잔치로 바꾸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보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작게는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 잡고 욕보거나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간대하면서 이웃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해결책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용납하고 용사하고 이해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바리세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변명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종병을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종병은 소위 고창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은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좀 붓게 만듭니다. 몸이 붓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암으로 인해서 복수가 찬 것처럼 아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종병입니다. 이 수종병을 이제 앓게 된다면 몸을 가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힘들다면 복수가 찬다면 자신의 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또 어려울 거고 또 두려운 감정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종병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물을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종병에 걸렸다? 그러면 너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물질을 가지고 싶은 이러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종병 걸린 환자가 어떻게 해서 왜 이 바리세인 집까지 오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도 초대를 받아서 왔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날씨나 기후를 보게 되면 때는 점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몸을 가누는 것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텐데 사실 이런 환자가 지금 바리세인 집에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세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환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리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단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말씀에 설교의 도입 부분에 낭만닥터 김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낭만닥터 김사부에 여러 가지의 대사가 있고 명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수술방에 들어온 사람은 나에게 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이라는 수술방에 직접 친히 오셔서 남녀노소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리시는 이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금 앞에 절대 원칙 보금 앞에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인간가게를 맺어가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이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잠시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율법교사와 바이세인의 이 원칙 이 안식일의 원칙과 기준에서 안식일에는 누구라도 한자를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고친다면 그 고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겠다, 참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보입니다. 그게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기준과 안식일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안식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 원칙, 자신들의 생각하는 규정,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 기준이 결국 예수님을 엿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발점과 바리세인과 이 율법교사의 출발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고 바리세인들과 율법교사는 그 안식일날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출발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기보다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처럼 이 종교인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중을, 그들의 본심을 간파하시고 3절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멘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한자를 병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있었던 안식일의 치유 사건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해당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고 13장 14절 말씀을 근거하면 안식일에는 치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장과 똑같이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 또한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안식일에 병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물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침묵합니다. 무반응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의 문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39가지의 규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바느질을 오늘 절대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그들은 선생님, 라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누가 보고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여자가 치유받고 반대했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던 점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종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를 따로 데려가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자가 자칫하면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이 한자의 회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한자의 삶을 해석할 수 없고 이 한자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종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너희의 자녀가 너희가 아끼는 재산이 지금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가 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보면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 안식일에 한자를 취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그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같은 논리로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귀신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 매임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 그 푸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수정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참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식들이나 자신의 재산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안식일에 해당해서 잘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 집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그 안식일날 너희가 아끼는 것들을 구할 거면서 왜 지금 이 환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그게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아프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한 그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원칙을 지적하십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토사물을 청소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는 지난 7일 저녁 10시 36분이요. 서울 6호선의 연신내역을 탔던 어떤 한 승객이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SNS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반대편을 보니까 자리에 토사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토사물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청소를 아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가서 그 토사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막 닦습니다. 토사물을 치운 이후에 다른 승객이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 자리는 이런 자리니까 앉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청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토사물을 치운 그 상황을 물었는데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서 제가 치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방에 휴지나 물티슈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책임과 양심이라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느낄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이 수종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환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더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의사를 소개시켜주거나 그를 병원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이러한 힘든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에 대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 원칙보다 중요한가? 영혼이 기준보다 중요한가?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일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사역과 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의 원칙도 기준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읽고 외양간 꽂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한번 다시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만 그렇게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리함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유리함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수종병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수종병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그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수종병에 걸린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자녀들이 그렇다 그런데 저는 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평가를 하진 않았습니까? 원칙을 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배려를 가장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은 때때로 인정하기도 하고 때때로 무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기로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겉은 그리스운이고 싶은데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누가 보금의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는 싫은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소명의 길이자 사명의 길이며 순교의 길입니다. 그런 길들은 가기 싫으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싶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다운 시선을 내가 다 이렇게 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율법교사와 바리세인의 원칙이 아니라 주님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보금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한 자들에 대해 이 극률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에 더욱더 우리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대했을 때에 내 마음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금을 알고 주님을 알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자를 돌보진 않죠.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치유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그 한자를 데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고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요.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돈과 이 자리에 대한 집착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배려를 가장하지만 실상은 배려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마다 기준을 두고 원칙을 둡니다. 소위 말하는 선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치유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그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원칙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배려와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복음으로 이 험한 세상 온전하게 살아가고 오늘 이 시대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평생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회복을 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들에게 회복을 다하고 복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나누고 베프고 전달하는 그런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